얍 얍 룬피디 어둠 2분의 1 2분의 1 공산공격이 어쩌구 어책위 2분의 1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다른 캐릭에게 더욱 잘 어울리는 재구성 합니다 한번도 쓰지 않은 아 죽어 그냥 더러워서 참네 내장이 빠져나왔다고? 잡을만한데 체력 40정도만 깎이면 잡잖아 체력 40정도만 깎이면 잡을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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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40정도만 깎이면 정리를 받는다 체력 40정도만 깎이면 잡을만한다고? 체력 40정도까지 세인세야 융합 푸른 눈의 결함 융합 실장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실장 가능 선언 포기해라 헌생도 허구가 있는데 우리 세야가 사내 경험은 잘해요 로스트워드라는 동방 프로젝트 모바일 게임이 있다 1섭 신캐로우 대표 롤 캐릭 중 하나인 수아코의 롤이 버전이 실장되었다 응? 어둠은 제일 체력 낮은 거 맞으면 아지타니 히후미 아십니까? 히후 히후미 다이스키 정말 모델이 같다 밀리에리가 이겼지 뭐 하프라이트 3도 껴줘요 그거 언급할 때마다 내려놔 이중시전 참기 왜 박딜 하세요 제가 싫으신가요 저녁 나시 이건 에반데 수익기도 별로 아닌가 지금 이거 엘리트 가면 안되겠다 일반분만 가야겠다 물 흐르듯이 가자고 스윕 정상영업하는데 왜자꾸 반짝에 뚜껑을 넣어봐 용합 대귀 가시 뭔가 카드 많이 던지는데 약하면 디펙트임? 두렵다 두렵다 31된 패턴일까 남턴에 8만아 12 8 홀로 냉정함 홀냉냉홀 홀냉홀냉홀냉홀냉홀냉홀냉홀냉 1 2 2 4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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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골 텅스텐 피우상이면 돈 돈 무한이었음 아 근데 돈 무한 굳이 패치로 막아야하나? 그냥 냅두지 조건 개빡센네 그렇다고서 지금 돈 무한이 다 막힌 것도 아니고 아직도 돈 무한되는데 더 낮은 확률로든 염원 악몽 악몽이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서 악몽 악몽 자라 자수 아 결기없는 황량한 세계의 완성이다 저거 왜 안나오는데 황량한 I will. 아 오늘 선받자한테 진짜 개 두드려봤네. 심장한테 맞은거 보다. 얘한테 맞은 게 더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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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기간 다 날아간 거 개꼴 봤는데 쓰레기 게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쓰레기 게임? 아 내 에너지 다 날아갔다. 아휴 뭐가 잘 안되네. 넌 나의 것이다. 과감한 업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뷔 2를 써본다 한 바꾸만 더 돌리면 자네는 죽소 이거 보이지 너 임마 큰일 났다 임마 나 걸러야겠지 보비나 하나 있으면 좋겠군 빵구각인데 아 근데 유물 유물 다 어디였어 오다가 떨어트렸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랭정의 암. 아, 이사다. 눈방구들면 때리던데. 아,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첫 턴에는 안돔 한번 때리거나 다음 턴부터. 첫 턴매너. 다음 턴매너. 다음 턴매너. 다시 흥. 좀비. 방어 도구에서 죽이면 되는데 미리 애매하게 못하네 вм봉봉봉봉봉봉봉봉봉 뿅뽅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이 뿅뽅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home Prince 형형 주는거 봐라 한장을 복제합니다 성급한 복제하자 성급한 복제하자 공격하듯 컴드 딱 하나 있다 어? 돈 오늘은 다음주 몰루 애니어까지 가게된 산소우습기 붙여준 구국의 성녀 아스나의 생일입니다. 모두 감사하십시오. 어? 야 봉아스라야 고마워. 아스날 소아온 출시일 지났는데 왜 안 나온가. 아오 아오 음 음 음 으 음 으 으 재활용이 있으면 끝난 것 같은데 아 실수했다 아 재활용돔 비단도 던지는게 백돌리오 훨씬 낫겠네 아 던지는게 백돌리오 이게 뭐야 뭐냐고 젠장 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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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템포만 느려지는거 아닌가 밴이 느려지는거 아닌가 밴이 느려지는거 맞음 어어 어둠이 어어 어둠이 제발 용도 주십시오 제발 드래곤 아이씨 아이씨 이거 참내 진짜 백디펙트간데 대신 비슷한 재 구성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가 둘이 같은 짓이여 둘이 같은 짓이여 슬롯 슬롯 보고있으니까 그냥 웃기네 얘는 유물로 또 웃길 줄 아네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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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축전기 웹슴 가지 웹슴 아짐석 웹슴 어? 데미지 아린이 아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내 맷이 있어요 그게 맞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어이구야 나 진짜 씨... 방어가 많이 필요한 덱은 아니지만 확실히 방어 차이가 크긴 크다 방어 다 돼있으니까 쎄낸 어둠도 지금 방어 차이 큰데 재련의 축복 어... 디펙트도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 어... 방어만 돼있어도 진짜 금방금방 금방금방인데 이거 강화 안되시니까 안참 걸리네 어둠 강화 어둠 강화해야 되나 달팽이 잡으려면 달팽이는 근데 포션 먹어야 될 것 같고 달달달팽이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달달팽이 포션 먹는다 쳐도 뭘 강화해야 되지? 아무튼 강화는 해야 되는데 어둠 아니면 홀로그램 같은데 지금은 덱 돌려야 융합 두번 쓰는데 홀로그램 강화하면 덱 안돌리고 융합 두번 쓸 수 있으니까 어둠은 포션으로 강화하자 would happen 쎈 Lecture 해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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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건데 그냥 너버하게 주면 안 돼. 얘는 두 번 죽여야 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나 배웠던 거야. 보면서 하세요. 입질하는 우리 까마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을 파괴한다. 아이 제발 용 하나만 있었으면 지금 좀 진작에 깼다. 나 지금 아우... 아이씨... 아 다다못해 진짜 재구성이라도 있었으면. 제구성은 필요없어. 제구성은 필요없어. 어딘지? 어둠? 어둠? 어둠... 도리다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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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셀 것 같네? 아악 펠 Chefe 여기서 진짜 재활용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상태 이상 없을때 아무 문제 없지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번 탓 안 들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비로 방어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제발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는 소비 필요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칠 상태 이상. 상태 이상하네 진짜. 왜 이런데. 내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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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더지에 이것을 찍고, 내더지에. 有沒有. 내knowledge 돼. 나 introduction. 어둠, 두 Москв Informationen. 이런 미친... RNG RNG 열려 RNG 이게 뭐야? 여기서 재활용이 나서 이긴다고? 주작 아니야 이거? 와... 어이가 없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 자리랑 다 지우고 펌드도 지워야겠네 아니 줄거면은 빨리 주지 참네 라고 할 뻔 감사합니다 이기긴 했는데 어떻게 이기지 펌트 펌트 또 지우고 융합도 필요 없잖아 그래도 남벽 이중시전 필요 없나? 하치직 지울까? 아니 뭐 지울게 없네 어둠 지울까? 얼마나 갓캐리 갓카드 드리면 지울게 없냐 홀로그램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 안하는거 맞지? 룬반구라 헷갈리네 조금리 갓캐리 갓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융합은 그래도 남겨놓는게 낫긴 했겠다. 소비 있었어도 이건 쉽게 잡... 빨리 잡았을텐데... 하지만 그러면 죽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지직도 치워도 되겠다. 근데 바지직 치웠다가 실수로 어둠구체 없애면 죽네. 안전하게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다중시졌을걸. 다음 터넨 다중시졌으면 된다. 죽어 임마. 울룰룰? 잠깐만. 울룰룰룰룰룰? 진짜 유물... 유물 9개 바리바리 들고... 쇼를 한다 진짜. 디펙트쇼... 챔... 가방 룬피 해시계면 알짜백이 다 먹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